바니걸스 이래 첫 쌍둥이 자매 가수로 화제를 모았던 재미교포 가수 사인이 일본에 진출합니다. 다음 달 일본 언리미티드사에서 싱글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샤인은 최근 앨범 녹음 작업을 모두 마치고 일본 출국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월 투레이트로 데뷔한 샤인은 뛰어난 가창력과 작사, 작곡 능력에 연주 실력까지 갖춘 실력파로 그동안 가요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말 MBC 라이벌에 출연해 숨은 길을 보여주기도 한 샤인은 올여름에 국내에서 2집을 발표하고 1집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다시 한번 인기몰에 나서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